두 번째 주제, 리플의 승리, 엇갈리는 해석 리플은 한국에서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는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사실 리플랩스, 리플을 만든 곳에서도 의아해해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리플을 좋아하는지 그런 코인인데요 어쨌든 SEC가 지금 SEC에 승소한 그레이스케일이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는 것처럼 리플 같은 경우도 일찌감치 SEC에 승소를 하면서 사실 코인 가격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잘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생각만큼 좀 안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얘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혁 기자님,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성명을 본인의 SNS를 통해서 발표를 한 바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10월 20일에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가 SNS에 리플 공동 창립자인 갈링하우스와 그리고 크리스 라슨에 대한 SEC의 기소가 있었는데 SEC가 이들을 기소한 것은 실수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그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SEC가 갈링하우스와 라슨 공동 창립자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잖아요 그걸 같이 얘기하면서 이 철회는 우리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SNS에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SEC가 앵간하면 항복 같은 걸 잘 안 하는 조직인데 사실 레이스케일의 항소 포기도 그렇고 특히 리플 랩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경영진에 대해서 어떤 기소를 포기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확실히 SEC의 크리프토 규제가 한풀 꺾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해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훈종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어떤 확대 해석이 가능할까요? 우선 리플이 3연승을 한 건 맞습니다 SEC가 3연패를 했죠 첫 번째로 우리가 모두 다 아는 SEC와 리플 간의 약식 판결이 나왔고요 리플 거의 승소로 많이 해석이 되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식 판결에 대한 항소 신청을 SEC가 했었는데 항소를 못하게 토레스 판사가 했죠 그리고 이번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공동 창업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쪽으로 가서 연달아 세 번을 졌는데 저는 이걸 항복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SEC의 저의가 밝혀진 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항소를 포기했는지 왜 또는 두 공동 창업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는지는 SEC가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남은 약식 판결과 남은 판결에 대한 프로세스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두 공동 창업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는지는 절차를 최대한 줄였다 절차를 최대한 줄였다 왜냐하면 1조 원, 한 10억 달러 정도의 벌금이 매겨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가 남아있거든요 그 결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좀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비트코인은 당분간은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 저희가 리플 가격을 예측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방송을 좀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이 한국 돈으로는 600원에서 700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1달러를 노릴 수 있느냐 혹은 1,000원 이상을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관심사입니다 두 분 짧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이 충분히 오르게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충분히 오르게 되면 알트코인에게도 그 수혜가 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의 향배에 따라서 리플의 성패도 많이 갈릴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리플 XRP 특유의 이슈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항복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관점을 지금 견지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갈링하우스와 라슨 창립자에 대한 소송 철회는 별도의 소송이고 XRP 증권 여부에 따른 약식 판결은 또 다른 소송권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별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 네 맞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알트코인들은 따라가는 게 순환매의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가면 리플도 1달러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올랐는지 ETF 승인 어떻게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봤고 플러스로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리플 가격에 대해서도 추가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소식들을 꼼꼼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크리프토 시장에서 알기 쉬운 투자 정보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벼촐토크 가상자산 시즌2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